이 친구는 쩐에 선물 받은 아이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국내에서 번식되는데 색깔이 너무 이쁘게 올라왔어요 엄청 이쁘죠?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컸습니다 진짜 이쁘지? 색감이 대박입니다 호랑이에요? 응? 호랑이에요? 아니 도마뱀이야 아니 어 말해봐 진짜 도마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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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너가 호랑이냐며 아니 모프가 모프? 네 그치? 텐저린 타이거 트라익스 아 뭐 몰라 아무튼 영상이 일로 나오니까 손톱에 떼 낀 거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흙만 줘가지고 낀 거 가지고 떼가 아니라 흙입니다 이건 노동의 상징 어? 아 진짜야 아까 슈나이더스킹 그 흙만 내가 너한테 왜 변명을 해야 되냐? 일로 와봐봐 아 저기 아 저기 뭐 저기 혹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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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